인쇄업체 등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전통계청 공무원과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통계청 6급 공무원과 인쇄업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통계청 내부 감사에서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